안녕하십니까. 시장공감10 시작합니다. 11월 둘째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도 굵직한 글로벌 변수들이 많죠.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고요. 또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파도를 넘어야 되는데요. 다만 두 가지 이슈는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변동성은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주식시장은 과거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 물가도 기대감은 낮은 수준이고요. 최근에 나오는 기대감들이 중국의 제로코로나 폐지 얘기인데요. 과거의 사드 사태를 보면 중국이 사회주의여서 그런지 뭔가 계속 통제를 해야 돼서 그런지 일시적으로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확 결정을 안 하더라고요. 사드 보면 지금 사드 풀린 겁니까? 안 풀린 겁니까? 풀린 듯 안 풀린 듯 하는 듯 안 하는 듯. 그래서 이렇게 당장 폐지 수순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방향성은 맞는 것 같고요. 점차 조금씩 조금씩 조치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어서 중국으로부터의 자금 최근에 빠져나온 자금이 우리 시장 오고 이 이슈도 계속해서 뉴스를 좀 만들면서 중국 관련 주나 이런 쪽들도 트레이딩에 기회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될 변수이고요.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응시는 미국 지난 금요일에 상승분만큼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마 미국 선물 시장이 조금 밀려서 그런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2360입니다. 2300은 상당히 좀 지지해주는 듯한 모양새다. 그러면 사실 이제 다음 봐야 될 선은 2400인데 뭐라고요? 2400선이요? 어쨌든 그 가운데서 움직임이 좀 있을 걸로 보이고요. 이번 주 전략 세우면서 종목 이야기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너 잠금해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미 증시가 닷새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는 오늘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가 좀 빠지고 있는 부분과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를 유지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완벽하게 그 상승분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코스피 지수가 0.65% 상승하면서 2360선이 지켜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비슷한 흐름 698선에서 700선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또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면 좋을지 잠금해제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잠금해제는 인포스닥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우리 시장의 흐름 머니맥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IT2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대 상승으로 출발했고요. LG전자나 삼성전기도 강한 모습 반도체 장비 쪽도 다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쪽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1%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은 1%, 3% 각각 오르고 있고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등등의 종목들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오늘 단연 또 눈에 띄는 거는 현대차와 기아가 나란히 2에서 3%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인터넷 넥하우 같은 경우에는 약부학관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먼저 주목해 보면 좋을지 가장 궁금한 개장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원익 IPS입니다. 오늘 증권가에서 리포트 나온 것들도 좀 보면 이제는 좀 바닥을 찾을 때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바닥 시그널이 확인됐다라는 건데 3분기 실적도 부진했고 4분기에도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는 전망은 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바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단은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 다 같이 오르고 있거든요. 원익 IPS는 11월에는 어떻게 저희가 전망을 하면 좋을까요? 단기적으로 주가의 방향을 맞추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데다가 재고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시설 투자를 삼성전자가 흔들림 없이 하겠다라고 했지만 기존에 내려온 주가의 상황을 보면 고점 대비해서 내려온 주가의 상황을 보면 원익 IPS가 오늘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시황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관련된 장비주들도 전반적으로 마찬가지일 거고요. 언급해 주셨던 대로 시장에서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은 바닥이 어디냐에 대한 시그널들을 계속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반도체 대형주들도 마찬가지죠. SK이닉스, 삼성전자 당분간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고 반도체 가격도 여전히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저점 대비 그래도 강하게 버티고 있는 삼성전자의 가장 중요한 논리는 결국은 설비 투자 축소라든지 아니면 생산 조절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반전을 꾀할 수 있을 만한 역할이 있을 것이고 하반기에는 IT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면서 반도체 장비주들도 낙폭화되어 따른 반발 매수대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4분기 실적은 안 좋지만 이제부터는 바닥을 잡아 나가는 구간이라는 점에서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서 핵심 포인트, 핵심 단어는 구간이라는 거죠. 여기가 저점이 지났다, 저점이다가 아니고 저점을 지나는 구간이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은 신규 매수 관점에서 보면 이 구간 안에서 분할 매수가 필요한 것이죠. 정확하게 저점이 어딘지 알기 어렵고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더 이상 손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해당 종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져가기보다는 업황이 만약에 내년 하반기에 터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4분기, 1분기부터 분할 매수가 필요하다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저는 효율적인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성급하게 여기가 저점이다, 바닥이다 이렇게 논하기보다는 저점을 좀 확인해서 이제 턴어라운드까지 가는 그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 세우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확인해 보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또 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옴 시티 관련주, 계속해서 기대감이 몰고 있고 한국과 사우디가 같이 지금 로드쇼를 또 개최를 했습니다. 여전히 지금 네옴 시티 쪽에는 기대감 몰리는데 건설이나 원전이나 엔터나 정말 스치기만 해도 다 네옴 시티 관련주로 묶이면서 올라갔단 말이죠. 오늘은 그런데 유신이나 세아특수강보다는 오늘 많이 오르는 쪽 보면 인디에프가 상한가를 장중에 기록했고요. 그런데 지금 경고 종목으로 지정돼 있고 코오롱 글로벌 같은 종목도 원팀 코리아에 합류했다 이런 소식 속에 3거래 연속으로 강한 모습 나타냅니다. 인디에프 보면 차트 좀 무시무시하거든요. 이들 종목군 계속해서 좀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는지 그리고 워낙에 다양한 섹터, 다양한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기대감보다는 진짜 이거다 하는 종목이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가의 고점을 이것도 알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해당 이슈가 어떤 식으로 발전될지 얼마만큼의 수주를 올리기 어렵죠.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는 거죠. 만약에 정확하게 어느 정도 수주에 답이 나와 있다면 모든 종목이 다 오를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에서 무언가 이렇게 모멘텀이 볼 수 있는 종목군들로 단기 트레이딩이 집중되고 있는 현상이다 정도로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트레이딩은 트레이딩에 그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 종목은 추세가 붕괴되었다고 생각하는 종목군들은 해당 테마 내에 속해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는 빠르게 이익, 실현,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손절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핵심 종목? 누가 뭐래도 다른 히림이라든지 인디에프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지만 그런 종목군들이 핵심 종목이겠습니까? 아무래도 더 라인을 정말로 수주할지 건설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의 프로젝트를 하려면 대형 건설사들이 메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원전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요. 사우디아는. 그래서 일단 건설 쪽에서 더 라인을 포함한 이런 쪽의 건설 영향들을 본다면 현대건설이라든지 삼성물산이라든지 과거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던 종목군들이 메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도 아마 전체를 수주하기보다는 구간 수주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 과연 그 공사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누가 하느냐가 관건이죠. 사우디가 자체 조달에서 너희에게 건설만 해라라고 주는 것이라면 굉장히 혜택이 클 수 있겠지만 반대로 자금 조달도 너희가 해라라는 형태 우리는 일감을 줄 테니 자금 조달도 너희가 하고 건설도 너희가 해라라는 방향이라면 이게 별로 돈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에 따라서 그래서 해당 이슈는 아마 정확한 수주 금액이라든지 수주의 규모가 나오기 전까지는 테마주들의 강세가 이어질 수도 있지만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고요. 자신만의 확실한 기준을 정해서 익절 혹은 손절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해당 테마에 있어서는 핵심 포인트다. 또 단기 급등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서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워낙에 단기적으로 테마주 성격을 띠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신규 접근할 때 좀 신중하게 종목을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막상 또 네움시티 쪽으로 해서 수주가 나고 결국에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쪽을 본다면 우리는 건설주 중에서도 현대건설 삼성물산 쪽을 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정확하게 이 실체가 있는 종목들 잘 추리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장 특징주들 살펴봤고요. 이어서 잠금 해제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머니맵 통해서도 봤던 부분이에요. 현대차 기아인데 중간 선거가 이제 곧 다가옵니다. 이번 주에 또 있을 가장 빅 이벤트이죠. 그런데 오늘 현대차 기아가 오르고 있는 이유는 이 IRA 법안의 유예, 3년 유예 개정한 발의 소식에 지금 강세 나타내고 있거든요. 실적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내년에 실적 좋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첫 번째 포인트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네, 현대차에 대해서는 올 3분기 말부터는 좋은 얘기를 드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렇다면 이제부터 좋은 현상이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도 아마 기아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핵심은 이거라는 거죠. 이게 물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전히 못 팔아서 생산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내연기관차까지 살펴봤을 때는 생산이 판매를 상해하고 있는 것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올해 초만 해도 재고 쌓기에도 바쁘다라는 것이 내년에는 재고가 쌓인다라는 관점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럼 내년도 실적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환율 효과도 환율이 1500원, 1600원 날아간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고 1400원 정도에서 안정되다가 여기서 만약에 꺾이거나 안정되는 상황으로 간다면 내년에 환율 효과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봤을 때 현대차의 내년 실적은 좋기가 좀 어렵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변동 요인들을 미리 선반영하면서 3분기에 좋은 실적, 4분기에도 비교적 견주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실적의 주가가 수렴하지 못하고 오히려 모멘텀의 주가가 수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실적이나 외국인의 매수에도 주가가 수렴하고 있지 못하다 얘기 주셨는데요. 연저점 수준에 거의 다와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 그렇다면 반등의 모멘텀, 신차라든가 다른 뭐 좀 볼 만한 건 없을까요? 네,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현대차를 제가 한 10월 정도 얘기해 드렸던 것 같은데 9월인가요?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말씀드리면서도 분명히 짚었던 것은 별로 안 좋게 보지만 그렇게 보더라도 4분기에 중요한 모멘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준비된 그림 보시면 중간 선거의 전반적인 지지율 지금 트렌드예요. 그래서 지금 이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고 소위 이제 그 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실제 결과가 이렇게 똑같이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계속 보는 이유는 뭐냐 트렌드를 보기 위함이죠. 분명히 공화당은 올라가고 있고 민주당은 정체 내지는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IRA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3년 유해와 관련된 법안을 상정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상원을 모두 공화당이 가져간다면 혹은 뭐 그렇지 않고 양원을 나눠가진다고 하더라도 IRA 법안과 관련돼서 지금까지 강성 발언 나온 것들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을 거다. 뭔가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 재료 쓴 배터리는 보조금 줄 수 없다? 배터리에서 보조금 받을 수 있는 데는 아무데도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체도 지금 전구체 수주를 중국에서 90%를 하고 있는데 그럼 중국 재료 안 쓴 걸 어디 가서 배터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IRA 법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보조금 내용들이 조금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섞여 있어서 결국은 중간 선거 이외에는 어떤 식으로든 유해 조항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모멘텀은 다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그랜저 신형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는 개인적으로 갈릴 수 있으나 볼륨 모델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 중에 하나고 미국에서 얼마나 팔릴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국내 볼륨 모델의 런칭과 관련돼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타난다면 주가의 반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4분기에 두 가지 모멘텀에 작용했을 때 일정 부분의 반등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저는 여전히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나온 이슈, 그 다음에 전자점 부근에서의 반등 이런 것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단기 반등은 조금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 가능한 모멘텀 두 가지 얘기 주셨습니다. 신형 그랜저 얘기를 주셨고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슈죠. IRA 법안과 관련된 이슈인데 일단 이번 주 중간 선거가 정말 중요한 변고점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단기적으로 상승이 이뤄질 수 있겠지만 사실 20만 원 선의 주가가 9월 중순에 딱 찍고 쭉 내려왔잖아요. 그 주가가 참 넘어서기 어렵고 지키기 어려운 선인 것 같은데 가격 전략 어떻게 보시나요? 여름에 현대차에 대해서 21만 원 목표가를 말씀드리고 나서 계속 평가에 대해서는 안 좋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봐야 20만 원 넘어갈 수 있을까? 내년도에 차를 정말 많이 팔 수 있어야 되는데 경기가 악화되고 금리가 급등하는 구간에서 지금 할부금융 금리가 적게는 6% 많게는 7, 8%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전에 2%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었던 할부금융에 대비해서 두세 배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럼 자동차와 관련된 매입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여러 가지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자동차 가격도 지금 자고 일어나서 내가 원래 계약을 3천만 원 했는데 실제로 자동차를 받을 때 가면 차 가격이 한 7, 8% 올라있단 말이에요. 올라온 가격에 계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봤을 때 저는 반등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의 주가 반등은 충분히 가능한 모멘텀도 있고 어느 정도 수급도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그 반등의 한계는 여전히 방금 말씀하셨던 20만 원 선을 크게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을 한다면 그 정도의 가격에서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조금 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리에서의 앞으로 가격 전략 20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현대차 마무리 지어보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현대 두산 인프라 코어 질주의 시작 차트를 보니까 정말 10월 말부터 지금까지 쭉쭉쭉 무섭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이 반등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는 어떤 부분인가요? 예상보다 좋은 실적이 일단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어줬고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수급이 빠르게 살아나고 있는 핵심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지금 실적, 특히 이익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서프라이즈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좀 뭔가 반전 요소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수급도 마찬가지죠. 말씀해 주셨던 대로 10월 달 이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외국인 수급과 기관 수급이 10월 말부터 굉장히 탄력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래서 지금 아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빨간색 원을 그려놓은 것을 보시면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거의 매일 그것도 굉장히 강한 강도로 사면서 주가가 부위장의 반등을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전망 어둡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게 일반적이었는데 3분기에는 뭔가 좀 분위기 확 바뀌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예상보다 좋은 실적, 살아난 수급 이 두 가지가 현재 주가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요인이고요. 이 두 가지가 살아난 것은 결국 다음에 말씀드릴 업황과 관련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도 있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보유 지분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급과 함께 차트가 같이 이렇게 딱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 워낙에 또 단기적으로 빠르게 반등하면서 지난 8월쯤에 고점까지 다시 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반등에 있어서 목표치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이 목표치를 설정하기보다는 핵심 포인트가 누구와 페어링되고 있는가가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현대두산 인프라코만 외롭게 반등하고 있는 거라면 우리가 이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데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캐터필러의 반등과 맥락을 똑같이 같이 하고 있단 말이죠. 실적도 마찬가지, 업황에 대한 시그널도 마찬가지, 전반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현대두산 인프라코가 국내 건설 시황에 좋아져서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글로벌리하게 지금 건설기계라든지 공작기계 쪽의 움직임이 좋아지면서 일단 해외 수주와 관련된 중국과 관련된 이슈도 물론 있겠지만 중국보다는 지금 여타 지역에서의 이슈가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목표 가격을 설정해서 접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페어링되고 있는 이 캐터필러의 주가가 언제쯤 꺾이는가를 살펴보시는 게 좀 더 유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진성 TEC, 그리고 캐터필러, 현대두산 인프라코까지 지금 묶여서 같이 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페어링된 종목군들을 계속 같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설픈 목표가를 설정하는 것보다는 글로벌리하게 지금 같이 가고 있는 종목군들의 주가 동향을 살펴보는 것 그다음에 지금 주가의 반등, 에너지라고 말씀드렸던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의 연속성이 이어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비슷한 업종의 캐터필러의 주가 흐름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연속성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현재 6% 정도 오르면서 6,78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현재 지금 업황이 살아나고 있다면 우리가 PBR 한 배 정도까지의 반등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R 측면에서 일정 부분 반등을 시도하면서 아주 매력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런데 업황이 살아나고 있다면 PR 현재 지금 트레일링으로 5배 정도 그다음에 포워딩을 했을 때는 아마 더 낮아질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지금 PBR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0.8배 정도의 수준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보수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업황이 살아나는 구간에서 PBR 한 배 정도는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목표 가격이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어설픈 목표가가 여기서는 최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PBR 지금 한 배 정도인 8,000원 정도를 목표 가격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페어링되고 있는 글로벌 건설 기계의 주가 그다음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디까지 동행할 수 있는지가 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점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단기 목표는 PBR 한 배 정도로 두 대 그때에도 글로벌 종목권들이 같이 올라가고 수급도 여전히 살아있다면 할 필요가 없겠죠. 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가격 전략이라고 해서 목표주가 이렇게 딱 정하긴 하겠지만 그 부분보다도 지금 처해있는 글로벌적인 환경이라든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중요한 부분이다 얘기 주셨고요. 그게 계속해서 좋은 흐름 유지한다면 매도할 필요는 없다, 매도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두 종목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인포스닥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何 accomplishments? 고맙습니다. CONordan